지금 11월인데.. 지금 새벽인데.. 이 새끼가.. 모기가 있네요.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여러분 모기가 나타났는데요. 여기 보시면.. 보이시나요?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? 왜냐면 제가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모기를 잡았습니다. 마음 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자전거를 훔쳐간 어떤 못된 놈 때문에 평소보다 더 일찍 집에서 나갔습니다. 누군진 모르지만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. 1달러 딸밥 맛있는 고소한 김 코리안 김치 코리안 앤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코리안 김치 주게 베네나 테이크 아웃 베네나 우리 뮤직 룸에 가겠습니다 피아노 기초 그리고 혼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사한 이어폰 스파이크 시대의 오늘은 뭘 그릴 건가요? 오늘은 누구? 동그라미 와 진짜 재밌다 예은씨? 지금 뭐하고 계시죠? 저는 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굴을 그리고 있나요? 마음에 드나요? 와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듭니까? 다행이네요 와 꼬질꼬질해 예은아 왜 이거 들어가 저희 동기들이 자연을 감상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이렇게 아름답게 단풍이 진 거를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옆에는 우리 은우킴이 아름답게 스케치를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나씩 있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멋있는 제 뒷모습 이 아름다운 경중단체의 미덕이 느껴지시죠? 아름다운 구 이 동글동글한 아름다운 구가 보이시죠? 그리고 백돌과 종이컷 정말 미술학과가 따로 멋있죠?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정말? 구독해줘 지금 미술실기가 끝났고요 과학관에 짐을 놓으러 가고 있습니다 과학관 오늘 날씨가 아주 좋죠? 가을이 왔나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경씨? 빨리 정강했으면 좋겠어요 어 맞습니다 지시하기로 했어요 효과가 좀 크겠죠 그래서 다 팔파바바바를 그린 다음에 여러가지 향기 이 pacing 그냥 많이 넣으면 돼요? 많이 넣어야 돼 색깔 봐야 돼 러시아 금방 오오오오 맛있어? 막내가 나 펑 미쳤다 됐어 어디어디어디어디 됐어 양먹자 튕긴다 튕긴다 튕긴다? 튕기는거 아니야? 아 변한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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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두 땡 오오오 오오오오 저는 왼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오오오오 잘했었습니다 오오오오 이것도 못 이게 영상이야 지금? 지금 몇 시죠? 6시 너 지금 모르냐고 몇 시 몇 분 몇 차에 무광수지 우와 진짜 재밌다 역시 주헌이 언니 우와 주헌이 언니 대박이다 저는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뭘 좀 친한 척 해볼래? 잠깐만 어 탁탁탁 쳐봐 오 되게 멋있는 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인위적이야 길거리 먹방 예은이는 피자빵 중독인 것 같다 왕십리로 가는 좌석 열차가 이 시간에 오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왕십리로 갈 열차는 우리역에 17시 32분경 오착할 예정입니다 어? 1시간씩 지금 이따가 온다고 네 네 네 네 네 you Yeah 네 thank you 네